안녕하세요 팀원에서 바로 스타트업 대표로 발표를 받게 된 샤인게임즈 대표 강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쭉 서버 프로그래머로 개발을 하다가 2019년도 11월에 샤인게임즈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창업 후 시드 투자와 시리즈의 투자까지 받으면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표라는 단어를 상상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그렇죠 처음은 역시 높은 연봉일 겁니다 대표가 약간 부의 상징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리에도 잘 있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고 나는 야근을 자주 하는데 대표는 야근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엄청 편하게 일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건 뭐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권한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를 스타트업 대표로 바꿔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연봉이 높다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당연히 연봉이 높겠지만 저같이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연봉이 높지 않습니다 투자 받았다고 제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면 아무도 저희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투자금은 좋은 개발자들을 데려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편하게 일하는 것 같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표가 돼 보니까 경연 지원이나 HR, IR 등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이 필요한데 역시 돈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대표가 몸으로 떼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화상 미팅이 더 활발해졌잖아요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도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데 저는 노트북으로 해외 퍼블리셔와 화상 미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고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일하고 있고 지금 발표를 준비하고 있던 이 시간도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사실상 퇴근이 없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모든 대표가 다 똑같을 겁니다 대표는 쉬운 결정이든 어려운 결정이든 그 결정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때로는 주위에서 반대를 해도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역시 모든 책임은 대표가 안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선택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스타트업 대표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저는 왜 대표가 되었을까요? 제가 창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동 플레이가 만연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가끔씩 눌러주는 그런 게임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유저들의 컨트롤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면서 저희 팀의 강점인 언리얼 데디케이티드 서버 개발 능력을 활용한 멀티플레이 게임 마지막으로 게임이 흥행하면 빠르게 e스포츠화 시켜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임이 아닌 많은 유저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 저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샤인게임즈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창업입니다 다만 나중에 저처럼 게임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겁없이 창업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은데요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드 투자와 시리즈 A 투자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작은 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샤인게임즈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샤인게임즈가 투자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스타트업의 아클래스건인 퇴사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파트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욱더 어려워진 소규모 회사의 구인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마지막 파트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스타트업들을 위한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지원 사업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샤인게임즈의 사례와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이 부분만 이렇게 쏙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셨으면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재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 액션스케어의 첫 프로젝트인 블레이드의 서버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하였고요 아주 운이 좋게도 첫 회사부터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서 높은 매출과 함께 게임 대상도 받게 되었고 개발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광을 받아 2019년도까지 액션스케어에서 쭉 서버 프로그래머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팀원들을 모으고 샤인게임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샤인게임즈에서는 다이너스톤즈라는 모바와 배틀로얄을 융합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처음 떠오른 건 핵심 멤버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1인 개발이 아니고서야 게임 제작에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필요한데요 초기 핵심 멤버의 역량이 곧 프로토타입의 완성도와 직결이 되고 소규모 스타트업이다 보니 멀티플레이어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 투자 받기 전이라 연봉과 많은 부분을 좀 내려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씩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면서 스타트업의 어려운 미션을 같이 동행해 줄 핵심 멤버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또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 설립을 위한 적당한 자본금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 무조건 법인을 설립하고 시작하는 게 정석은 아니에요 다만 VC들도 투자하기 전에 이 회사의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혹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볍게 검토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의미 있는 자본금으로 설립을 하셔서 회사가 진지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같이 일할 멤버들도 구했고 돈도 마련했겠다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파트의 서브 주제인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무실이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창업 초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뭐 프로토타입을 예로 들면 멤버들은 제가 만든 제안서를 보고 대충 어떤 게임을 만들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할 것인가는 많은 회의를 통해 하나씩 정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저희가 사무실 비용을 아껴서 재택근무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자 했으면 프로토타입 완성까지 가는데 시간을 다 써가지고 아마도 투자 받기 전에 자본금이 바닥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공유오피스에 들어가자니 그 또한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공동창업자이신 이사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사님 지인분께서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 흔쾌히 본인이 쓰시는 사무실 한켠에 자리를 내어주신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드 투자를 받았을 때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만약 저희가 진의 도움 없이 공유오피스를 선택했다면 난리 나섰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처럼 운에 기대지 마시고 비교적 저렴하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샤인게임즈가 입주한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에 있는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이거든요 이곳의 장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해주고요 또 테스트 배드에서 많은 종류의 스타트폰을 임대해줘서 빌드 테스트 하실 때 아주 유용해요 또 개발에 필요한 QA 서비스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줘서 라이센스 비용도 아끼실 수 있고요 이곳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고가 나오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K-스타트업에서도 공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투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스타트업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단순한 생존이 아닌 고객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주면서 크게 성장해야 합니다 투자 위치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파트는 제 경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 경험이 정답은 아니니 가볍게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지난 투자 경험을 복귀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자 유치의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비슷한 문화 컨텐츠 산업인 영화 포스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고 두 번째 영화는 겟 아웃과 어스를 만든 제작진이 참여한 안테벨룸입니다 테넷은 깔끔하게 감독 이름만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영화는 과거 유명했던 겟 아웃과 어스를 만든 제작진이 참여했고 또 전 세계 17개국 박스 오피스를 했다고 써놨죠 이 두 개만 비교해 보더라도 안테벨룸은 감독의 네임벨료보단 제작진과 영화의 성과를 앞세워서 홍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뿐이고 두 영화 중에서 어느 게 뭐 더 좋다 이런 의도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제가 느낀 스타트업의 대표도 비슷합니다 게임으로 보면 유명한 게임을 만든 디렉팅했던 사람과 유명한 게임에 개발자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미 큰 성과가 있다 보니 VC 입장에서도 대표의 자질 검토에 대한 허들이 낮아질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표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각으로 대표와 그 팀이 괜찮은지 또 믿을만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죠 또 비율로 따져보면 성공한 게임의 디렉터를 한 분들은 전체의 1% 정도이고 성공한 게임에 참여한 개발자분들이 나머지 99% 정도로 나올 텐데요 그럼 1%의 디렉터만이 투자를 받게 되고 나머지 99%의 개발자분들은 투자를 못 받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높은 것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전에 잠시 옛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블레이드의 프로토타입을 봤을 때가 2012년도였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캐주얼 게임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제가 본 블레이드의 프로토타입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남다른 그래픽 퀄리티와 킬링 포인트인 반격 시스템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는 블레이드의 프로토타입 버전을 떠올리면서 2019년도 우리는 과연 어떤 킬링 포인트를 가진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멤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 국내 모바일 시장은 자동 플레이로 캐릭터를 육성하는 MMORPG가 대세였고 독특한 게임성과 거대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발 게임들도 강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이노스톤즈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성공 사례가 많이 없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PVP 게임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인데요 프로그래머 4명과 아트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기 샤인게임즈는 그래픽으로 어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명의 프로그래머를 최대한 활용하여 언리얼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안정적인 월드플레이 구현에 집중하였고요 3명씩 한 팀이 되어 10개의 팀 총 30명의 유저가 한 전장에서 배틀로얄의 룰로 진행되는 모드를 프로토타입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큰 챌린지였습니다 각 분야에 담당자도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여러가지 작업을 다 해냈어야 했거든요 부족한 리소스는 마켓을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활용하였는데 그 당시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조작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모든 스킬은 논타게팅 방식으로 개발하였고 각 영웅들마다 어울리는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개발하면서 스피디한 전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5인 팀파이트의 재미를 다이노 스톤즈에서는 3명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요 프로토타입으로 30인 배틀로얄 모드의 시작과 끝을 만들면서 그 안에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 넣으며 밸런스를 잡고 이 모드만의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모바일 빌드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걸 깨알같이 넣어두었고요 이제 프로토타입도 다 만들었겠다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VC들과 미팅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액션스케어와 라이온아트 스튜디오를 창립하신 김재영 대표님을 만나러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액션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역시 사람은 배고파야지 이렇게 게임이 나오는 건가 라는 농담과 함께 게임 정말 잘 만들었다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 줄게 라며 응원을 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응원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 저희가 노력했던 결과물을 인정해 주는 느낌을 받아 정말 많은 힘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김재영 대표님을 처음에 안 찾아갔으면 시드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문득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따가 설명드려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VC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 이런 좋은 책이 없어서 투자에 대한 기본 소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 유치에 대해 정말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 책을 또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필수 교양처럼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VC와 미팅을 잡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인을 통해 소개 받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이 방법이 미팅 성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 투자협회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연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데모데이라고 스타트업 홍보를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 온오프라인 행사가 있거든요 그곳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콜드메일이 있는데요 저희는 콜드메일이 아닌 페이스북 메신저로 콜드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 둘 다 성사율이 낮기는 매 한 가지인데요 근데 체감상 메일은 답장까지 오는데 확실히 더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은 VC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이기도 하고요 메신저다 보니까 좀 더 부담없이 답장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짧게라도 대화를 하게 되면 미팅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행복회로도 막 돌아가고요 그렇게 한동안 페이스북에서 VC들을 찾아 친구 요청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때 김재영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라부나 인베스트먼트에 박용호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다면서요 박용호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샤인게임스 프로토타입을 봤는데요 액션스케어 멤버라서 연락을 드렸다고 혹시 대표님도 아시는 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김재영 대표님이 나도 봤는데 게임 잘 만들었더라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한번 꼭 만나보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까 앞으로 파이팅하고 미팅 준비 잘해 라며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정말 기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2013년도 박용호 대표님이 한국투자 파트너스에 계셨을 때인데요 블레이드가 성공하기 전 2013년도에 액션스케어에 투자를 하시면서 김재영 대표님과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사원이어서 액션스케어에 박용호 대표님 오셨을 때 그냥 저 멀리서 바라만 봤었거든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김재영 대표님 덕분에 샤인게임즈는 라부나 인베스트먼트와 첫 미팅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하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VC와의 미팅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해요 어떨 때는 잘 만든 문서보다는 동영상 하나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허들이 VC들의 레퍼런스 체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팅이라는 시작 지점에 설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한 군데만 다녀서 김재영 대표님밖에 없었지만 되도록이면 친분이 있는 대표님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대표님들이 아니더라도 친분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은 게임 업계에 있진 않지만 과거 게임 쪽 사업부 출신 친구를 통해서 대기업 본부장님과의 생각지도 못한 미팅 자리도 생겼거든요 이렇게 많이 알릴수록 여러분들도 6단계만 거치면 모두 알게 되는 케빈 베이컨의 법칙을 옴소 체험하실 겁니다 또 당연한 얘기인데요 VC와의 첫 미팅에서 임팩트를 빡 만들어야 돼요 VC와의 미팅을 소개팅과 비슷하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첫 만남 이후 애프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첫 미팅에서 임팩트를 줘서 후속 미팅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될까요? 뭐 이 팀에 대한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게임에 대한 확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 VC와의 미팅은 남녀 간의 소개팅 느낌이 아닌 약간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랑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VC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적된 경험치와 판단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멘탈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기 전에 VC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해야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임팩트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같이 모바일 빌드로 테스트를 했을 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박용호 대표님과 박형준 대표님이 멤버들과 다 같이 회의실에서 게임을 해보고 좀 더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투자 의사를 밝히시면서 후속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라구나 인베스먼트는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에서 작은 가능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때 또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리드 투자자라는 단어만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투자자와 공동 투자를 진행할 때 주도하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렇죠 샤인게임즈에 라구나 인베스먼트라는 든든한 리드 투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얘기했던 좋은 소식은 저희가 미팅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프리패스로 신규 투자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YG 인베스먼트를 만나게 됩니다 막상 소개받아서 진행되는 거라 투자까지 일사천리로 쭉 나아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속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YG 인베스먼트가 샤인게임즈에 투자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와 질문들에 대해 답을 했고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다행히 YG 인베스먼트도 샤인게임즈의 든든한 투자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VC를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VC들을 만나봤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대표님은 만나는 모든 VC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실 테지만 사실 모든 VC들이 샤인게임즈에 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는 곳들 중에서 대표님의 생각과 동의하는 분을 만나 그런 곳만 설득하면 되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요 저 말이 그 당시에는 그냥 우아한 거절로 느껴졌는데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만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투자 유치를 하시게 된다면 정말 많은 수많은 거절들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 중 누군가는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해 줄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해 보고요 다음 주제인 퇴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샤인게임즈를 시작하면서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큰 꿈도 있었는데요 하나 둘 퇴사자를 접하게 되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같은 시술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퇴사 이유를 듣기 위해 면담을 하는 자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고 싶지 않은 베스트 3가 있다면 그 안에 꼭 들어갈 큰 사건일 텐데요 HR 담당자가 없으니 제가 감당해야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이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지 그 문제는 무엇인지 막상 제가 그 문제들을 들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오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대략적인 이유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1, 2, 3, 4번 모두 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 또한 퇴사를 결심할 수 있는 이유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상황에 와서 면담을 해보면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오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하자는 거죠 그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요 꾸준히 멤버들과 1대1 비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좀 더 그들의 문제점을 제가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 평소에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게 좀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보면 퇴사 예방의 핵심은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고 평소에 주기적인 1대1 미팅을 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머무르게 할 순 없지만 유지율을 높일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요즘은 멤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대한 퇴사자가 없는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퇴사 이유 중에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는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드 투자를 받은 이후 저희 계획보다 좀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못 받았었거든요 앞에 투자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펀드레이징이 길어지다 보면 또다시 데스벨리를 겪게 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해결책들을 준비해 둬야 되는데 저는 펀드레이징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샤인게임즈는 작년에 한 번 더 데스벨리를 겪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대출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담감을 이겨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대출을 받고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킨 이후에는 몇몇 멤버들은 이미 퇴사한 상황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차피 회사를 살릴 길이 명확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빠르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장구 끝에 악수를 두게 된거죠 그래도 그나마 잘한 선택은 대출을 받아서 작년 게임 업계에서 핫 이슈였던 연봉 릴레이에 동참했던 거였습니다 늦게나마 소입구 외양간을 고친 셈이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방안책을 미리 마련해 둬야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처럼 타이밍을 놓칠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소중한 개발자들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스타트업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게임을 개발할 분들이 없으면 돈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파트는 스타트업에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스타트업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엄청 많을 텐데요 우선순위로 따져보자면 첫 번째 돈의 여유가 없다 일 것 같아요 돈은 회사의 존속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이 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대기업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좋은 개발자들을 뽑기 힘든 게 현실이라 저희 같은 경우 연봉을 2천만원 올려준다고 제안을 해도 면접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만 있다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 돈으로 좋은 개발자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회사의 성장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기에 홍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스타트업만의 단점이자 장점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활용해 많은 분들에게 스토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입사한 모든 분들에게 스토옵션을 제공했었고요 올해 입사자들에게도 스토옵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대신에 좀 더 높은 연봉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회사의 비전과 진행 상황을 공유 받으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소통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구성원 중심의 문화와 수평적 조직의 장점을 활용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와 도전을 바탕으로 개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곳 이런 점들이 샤인게임즈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션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관심이 생기신다면 샤인게임즈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저희는 늘 좋은 개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정보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정보 지원 사업이라고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이들 있잖아요 아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는구나 하며 허탈할 때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기회를 얻어서 올해 시리즈 A까지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컨텐츠진흥원이나 경기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게임으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은 창업 초기에 게임 개발도 하면서 지원금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냈던 지원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챌린지 마켓으로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해외 퍼블리셔들과의 1대1 온라인 미팅을 통역사와 함께 지원해주고 있고 소개, 홍보 영상 제작과 현지 FGT 지원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지역 퍼블리셔와 LOI를 체결하였고 국내 VC들에게 시리즈에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이유가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많은 인프라가 없는 스타트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것보다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신청부터 중간 보고 종료까지 수행해야 되는 많은 페이퍼워크들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스타트업에 소중한 리소스를 허비하지 마시고 사업 방향에 딱 맞는 지원 사업들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목적인 게임을 통한 매출이 아닌 이러한 지원 사업에 의존해 나간다면 스타트업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했던 세션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들을 딱 한 장에 캡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보였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핵심 멤버 구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재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무실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보시면 정부 지원 공간들이 많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V씨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 이 책 진짜 좋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고요 투자는 장기전이니까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위기가 오는데요 미리 미리 계획을 준비해 두고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 기회가 많으니까 꼭 찾아보시고 기회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발표는 저의 경험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을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순한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NDC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샤니게임즈 강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